트롤왕 복귀! 카드 한 번 가보세요 카드 카드요? 아 부끄러운데? 카드 한 번 보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끄러운데? 야 남태야 형 예 그 뭐지? 옥상에서 라이터를 놓고 온 것 같은데 갖고 오라고요? 어 잠깐만 형님이 갖고 오면 안 돼요? 나 잠깐만 진행 좀 할게 나 시촌에 끌어줘 알았어요 그 옥상에 올라가면 있어 민민태님하고 해야 돼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제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남태한테 시분을 시켰는데 ~! 던집이 어 왔네 왔네 다 왔는데 없어 없어? 네 자 여러분들 구독번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처 스윙맨 거 여기로 따야 돼 아 잡혔네요 아씨 판님이다 아씨 어떡하지 아깐요 한 번 빠게임 한 번 해보세요 아니 아씨 판님 봐줘야 되는 아니 아니야 봐주지 마요 제가 제가 받쳐줄 카드를 제가 실감해 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유르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루팡 스타디움입니다 자 지금 이제 간디티에 또 최고로 내놓으라는 팝포의 명성 우리 십팍군과 그리고 우리 최고의 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톨톨이 한판 붙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경기가 시작되고요 자 점포볼은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점포볼은 과연 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냐 팝포냐 아 일단 십팍군이 잡았고요 바로 로마크 찬스 들어갑니까 자 그럽니다 리듀슘 바로 호재만 버리네요 자 톨톨 공구리볼 아 100패 좋고요 동방 100패 좋습니다 됩니다 못 쏘고 다시 한 번 로마크 찬스 반노방 여기서 들어가는데 방성 방성 어우 밀리지 않아요 밀리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2대2 동점 4분 44초입니다 내 편이었구만 자 바로 쐈는데 들어갑니다 아 요것도 깔끔하게 들어가기 좋은데요 자 지금 십팍군하고 약간 붙어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아 제가 맞추는 카드에 첫번째 빠따가 절아서 좋네요 아 자 푹 좋고요 바로 깔끔하게 슛 들어갑니다 아 어 좋았어 남투니 화이팅 좋아 화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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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박인가 이거 아 지금 하고있는거 있는데 지금 지금 하고있는거 있어요 어 어 아 어 어 아 좋습니다 아 좋고요 어 콜베스로 들어오나 자 외곽으로 다시 돌리고있는 힙합템 아 아 어 인셉 좋고요 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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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롤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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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리바운드 못 잡죠 자 좋습니다 아 렉 때문에 아 역시 공중불이 강해야지 아 일단은 센터에 그 의미가 좀 더 부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 경기를 지배한다 그렇죠 경기를 못 지배하고 있죠 좋습니다 돌 돌 드롤 드롤 그리고요 지금 이속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속이 빠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좋습니다 돌고 슛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지않고 아 팔이고 그냥 이상한데다 했어요 똘대 위에 있는 잠잘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같은데 아 들어가네요 아 예예예예 엘티 플레이 C 엘티 플레이 C 엘티 플레이 C 엔터 4대 8인사점 너무 높은 포인트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유멘인데 7대 8 들어오지만 낫겠죠 인생은 페이크다 다시 하부수수 간축되고 있는 슉맨이십니다 자 쑤 들어가지 않았고요 영치 리브 쌓는 거군요 우리 절 드롤 쎈니 밀리면 안되겠죠 자 자 하이크로 들어왔고 오 컴백까지 드롤 오 콜댈이의 장자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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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1점차 자 백룸 돌고 다시 리더를 주고 좋습니다 아 누가 끄인데 하이크한 주춤첩을 쐈는데요 들어갑니다 아 좋아 아 그래 봐서야 되는데 오 슈가가 또 3점 승량치가 굉장히 좋은 것 때문에 외곽에서 반무방만 만들어져도 지금 놓치지 않고 잘 쏘고 있어요 바로 슛 들어가는데 아 아 벌락 좋구요 컵곡에서 또 이상하게 헛큰닭보아있죠 어 칸에 도대체가 뭐가 있는지 뭘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감탄할라 아 13대10입니다 손차 끝내주는데 오 자 우리 맥주 마시고 있던 우리 하이시초구께서 풍본한 나머지 어 벌떡 일어나서 난초루를 가리키면서 소리치는 소리였습니다 네 자 좋구요 좋습니다 자 13대10 자 스쿱 들어가구요 좋습니다 침이었나요 방금? 잘못된 건 아니겠죠? 왜요? 아니 저기서 가끔 튕길때가 있잖아요 자 13대12 돌리고 아 지가 본인이 쐈어요 타력심입니다 욕망의 항아리 드디어 났습니다 아 이게 안들 가네 슈터들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걸 알면서도 그냥 욕망의 슛 13대12 죄송합니다 수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자 3중 자 3중 민간 아 어 농혁 제대로 치바우스로 능력당했죠 내가 만든 카드가 3줄 알았는데 꼴대만 허공으로 날아가는 자 덩크 줬구요 기커덴스가 이제 역전 자 막상 막합니다 2개밖에 딸라를 2개밖에 못댔어요 대신 어시를 많이 했잖아요 네 타백산맥에서 저희 타백산맥 선 grace 좋습니다 좋구요 외곽에서 손주 슛 하지만 수익맨이 약간 손절이 약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레드 지금 약속 꾸준하게 돌려주고 레드 스프스 돌리죠 철철 여기서 흐름을 타지 못하고 바로 그냥 뚫려있죠 뚫려있습니다 됐습니다 18대15입니다 해볼까요 2군 좀만 쪽으로 들어가죠 자 우리 핏놀이가 지금 옆에서 숨소리를 내시는거 지금 들어보시면요 으 James 진짜 버팔로댓인게 한마디 버팔로가 코끝이는 소리가 들려요 좋습니다 오오오 이게 뭡니까 아 이렇게 소궁게브 하나 내주고 시뮬드시빨 아 뜯진 못하죠 이게 뭡니까 저거 아쉽지 마.. 아쉽구나.. 어?! 킹, 오길래 하는 것이다! 어엏~!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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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칩으로 능욕당하면서 아아아아아! 6대 9로 일단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별로 차이가 안 나지 않았어요? 오.. 그.. 나..나는 건방 친것 같아요 아.. 아쉽다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패배의 원인이요? 네 음.. 상대팀이 잘했네요... 우리 팀도 아주 잘했는데 네 상대팀도 잘했네요 제가 만든 카드 보니까 시파님이 이속이 엄청나게 빨라진 것 같아요 본인맞은 카드가 어떤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맞춘거요? 네 뭐야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니 왜이렇게 느리나 했더니 둘 둘 아이고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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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ics